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흔적을 남긴 겁니다.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JTBC가 어제 뉴스를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은 별도인 겁니다. 진중근 교수하고 달리 김건희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51세입니다. 1972년생이고 이렇게 작은 나이는 아닌 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여러분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녀 사이 여러분들 나이차가 13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적은 나이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젊은 영부인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에 어떤 방송을 내보냈는가 하니까 JTBC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달에 명품백 수수의역과 관련해 사과불가론이 담긴 문자메시지 여러 명에게 보냈다고 여권 간직의 계좌가 JTBC에 말했다. 그때 사과론과 사과불가론이 평평하게 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불가론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해서 사과하면 덕달것이 여러분들 다 그냥 몰려들어가 더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기 선에서 묻어야 되는 거지 그런 문자메시지를 왜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냐 이야기죠. 이건 질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가 사과를 안 하기로 했으면 자기가 여러분 여러 정보를 다 종합해가 사과를 안 하기로 했으면 사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때는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또 비등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를 놓고 여건 내 논란이 뜨거울 때 아주 뜨거웠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주장의 문자를 여건 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럼 여건 인사들이 다 갖고 있을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그런 바보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천치 짓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인 부인의 문자메시지는 언제든지 정략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논평에 대통령 부인을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진중근 교수의 여러분들 문자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대통령이 끌려 내려올 정도가 되면 정신을 차리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왜 보내냐 이야기죠 jtbc가 확보한 대화창에는 실제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재구성해 보면 김건희 여사가 1월 19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에서 fl first lady 즉 영부인이 사과하면 민주당이 덜깨들처럼 묻어뜨릴 것이란 주장이 먼저 눈에 띕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밀리게 되면 한정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했으면 본인 선에서 뭡니까 그냥 사과 안 하고 뭉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면 한두 사람이 받았겠습니까 이 문자의 결론은 사과하면 선거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타도와 즉 흑색 선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에 담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속내를 좀 숨기거나 자기 속내를 좀 속에 담아두는 일을 그렇게 못하는지 도무지 병 같아요 병 외부로 자꾸 떠벌려야 되는 겁니다 자연으로 떠벌할 땐 좀 주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도무지 제가 볼 때는 김건이 여사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카드라 그래서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을 아마 공유를 했으니까 그걸 뭐 또 이 마당에 목숨 걸고 정시하는 사람들은 다 입수해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이 여사가 공유한 직후에 일부 친융계 핵심 의원들에 의해서 당시 의원 전체의 대화방 등에서도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묻기에 대통령실에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제가 오늘 김건이 여사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특정 개인을 무슨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뭐 원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 부인이니까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하거나 윤 대통령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고 대선 전국에서 서울 방송가 이름 7시간 이름 녹취록 녹화록 이름 공개가 돼가지고 뭐 할 말 안 한 말 여러분들 다 나와가지고 그 야단 법석을 여러분 떨었으면 사람이 여러분들 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전후 좌우 사정을 이해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는 좀 조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자기의 이름들 말이나 문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지를 이미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딱하기도 하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일과성 행사는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시절에는 한 300회 정도 한동훈 후보하고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이 그렇게 밝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자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런 수다 뜨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수다 뜨고 하면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보면 문자 세대인 거죠 문자 세대 문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걸 봐가지고 그리고 또 수다 뜨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다 뜨고 뭐 말하고 뭐 이것저것 뭡니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수다를 뜨고 그럼 대개 여러분 수다를 누구하고 뜹니까 동네 아낙네들은 여러분 수다를 누구하고 뜰죠 옛날에 여러분들 동네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구나 동류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수다를 들지 않습니까 패거리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수다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수다를 들지 않습니까 수다는 아무하고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오가니까 이런 거 수다를 뜬 거고 진중근 교사하고 이런 거 오가니까 수다를 뜬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동류의식이 있는 겁니다 동류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나 이런 수다를 뜰 수는 없거든요 동류의식이 있으니까 수다를 뜬 거죠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한번 ai 함께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김건희 여사의 정신세계를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드니까 ai가 김건희 여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답하기가 솔직히 좀 곤란하고 그런데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통욕구가 무척 강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말이 말빨이 선다는 거를 정치적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적응적 소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즐거움도 누리겠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 같은 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ai가 상당히 똘똘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러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개방성과 솔직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때로는 민감한 내용이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위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즐겁게 여기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제 속내를 잘 드러내고 수다가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개방성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자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저는 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드리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고조할 미조할 저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제는 뭘 마셨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 읽지 안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 거죠 자기의 내면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하고는 많이 반대되네요 수다스러운 성량은 종종 외향적인 성격과 연결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긴근히 여사는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결국 또 자신의 존재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인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은근히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힐러리 이름 자서전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본인이 초등학교 회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래서 정치하는구나 그렇게 본인이 처음으로 인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봤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ai가 상당히 똑똑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중근 교사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17,000여 명 정도가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69% 정도가 그렇게 적절한 같지 않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튼 이번 건을 기회로 해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김근히 여사가 좀 외부 소통하는 데 좀 주의하시고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말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좀 가슴 속에 담아두는 훈련도 해야 되고 좀 숨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아니요 님은? 들 2 3 Phase vin